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없는 길이 내가 더 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믿으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나 주의 은혜는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로마서 8장 1, 2절 너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자함이 없나니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명의 범위 죄와 사망의 범위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허화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강증이오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기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기로다 너와 너와 나 사는 동안 나 사는 동안 부르마 츄리와 지문 inm mission bon 종